지금 택시기사 성추행한 여자 때문에 남초 커뮤니티가 화가 잔뜩 난 상태입니다. 스무살 한국 여자는 택시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은 다음 기사님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일절 안 할 테니 나 만져줘라. 나 꽃배만이라고 만져만 달라고. 내가 이렇게 대주려고 하는데 왜 안 해. 아저씨 나 지금 밀치는 거야. 팔 아파 어깨 아파. 라는 말을 하는 스무살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며 다리 만져달라는 말을 했고 이런 여자를 남성이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기며 한 번만 만지라고 사정사정을 했죠. 이렇게 명백하게 성추행 피해자는 남성인 게 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 피해자 남성분은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한 여가 자기 만져달라 하길래 안 만졌다 근데 이거 내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 거냐 나는 진짜 성추행 안 했다. 라고 불안에 떠셨다는 거죠. 피해자인데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불안해하셨다는 남성분.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범죄를 당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불안감을 표하셨던 거죠. 이 한 여의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한국 여자 한 명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밤에 혼자 택시 타는 거 나만 무섭냐 라고 말하며 택시기사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여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 여성들은 택시 20분 타고 가야 하는데 무서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라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새벽에 택시 타는 거 괜찮지 살인사건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무서워 미치겠어 라는 피해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도 받지도 않았지만 그녀들은 상상 속에서 남자들이 자신을 성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망상에 빠져 남성들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남자 공포증 생긴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 트라우마 생기를 전혀 없었고 존나게 뚱뚱한 탈코같이 한 덩치 않은 여자라 그럴 일 없는데 요즘 갑자기 남자 공포증 생기더라 남사친 전화가 무섭고 밤에 전화 오는 게 너무 무서워 전화로 뇌파 조종하면 어떻게 흑흑 남자와 둘이 있는 게 무서워 같은 방향이라 남자랑 택시 타고 가는데 도착지점 와서 남자 조수석에서 벨트 풀고 내리려 하는데 내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집으로 전력질주해버림 이라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한녀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나는 119에 전화도 못하겠어 이유는 남자가 전화받을까봐서 남자 공포증인지 몰라도 전화도 못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우리 한녀들이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옆집 남자가 우리 집 세탁실 벽톱으로 갈아서 넘어올 생각하고 범죄 조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조금씩 2, 3초씩만 톱으로 썰고 한참 멈췄다 또 2, 3초씩 이걸 아주 진심 치밀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 이 사람 범죄 가능성 너무 우려되는데 어떻게 신고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나는 이 조현병 환자 한여를 향해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신고에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신고 가능한 게 아니라 확인해달라고 신고도 가능해 또 시작했어 미친 새끼 소름끼쳐 나는 조현병 여자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현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여자들인데 피해자인 남성들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조현병 망상을 믿고 공감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조현병 환자 여자들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선 꼭 펜슬을 지켜주세요 여자 하나 잘못 걸리면 인생이 개박살 거니까 부디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피해자의 성별이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라면 피해자가 덜덜 떨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먹기 duty corps